다음은 오늘 남산교 여러분 아시죠? 남산교 축풍령을 부르시는 가수 남유삼이 되고 축풍령을 부르시는 우리 남산교님하고 음색의 목 같고 덩어리를 잘 부르시는 분이에요. 그분을 모셔올 건데 그분이 오늘 해외로 공연 전화시켜서 똑같은 분 나산교 시라고 구사에서 활동을 가수했습니다. 그분을 모셔올 건데요. 나산교 씨, 모셔볼들! 모셔볼들! 인사 말씀하시고 인사하십시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송에 이렇게 행인들하고 누구야들이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. 상당히 반갑고요. 저는 나산교라고 합니다. 오늘 처음 제가 쳐다뵈는데 이렇게 부르기 좋으니까 앞으로 잡고 오겠습니다. 와도 되는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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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번 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봐야nes 아멘 아멘 이 안쪽으로 손이 치솟아 너무 매겨울보다 천으로 우리가 산으로 청리를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